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공모한 2022년 공공체육시설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10위 3,500만 원을 확보했으며 구비 3,500만 원을 포함한 총 7,000만 원 규모로 올 하반기 본격 사업을 추진합니다. 사업 대상지는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로 군은 센터 내 3층 문화강좌실을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탈바꿈하고 구민 누구나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한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꾸릴 예정입니다. 아울러 군은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단순 체험명 공간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유발하는 심신단련 및 여가 선용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신 스포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입니다.